스킨부스터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피부에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피부 상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하지만 스킨부스터에 대한 오늘 약간 약간 불편한 진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 사실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거지.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용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병원에서 요즘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부스터인데요. 자, 우리가 피부를 부스팅해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뭔가 어떤 시술을 하거나 어떤 여러가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 상태가 더 좋게 만들어지게끔 해주는 모든 그런 성분들, 제품들을 바로 우리가 스킨부스터라고 하죠. 자, 이 스킨부스터는요.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스킨부스터를 쓰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색을 해서 이야기를 문의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스킨부스터는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름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에 치료해오던 방식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제품들, 물광주사나 이런 것들도 다 스킨부스터로 다시 묶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요. 스킨부스터 말고 물광주사, 아, 옛날에 하던가고 또 지금도 해?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마케팅 요법으로 다시 묶어서 스킨부스터라고 얘기를 하면 또 뭔가 새로운 시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시술들 역시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시술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런 방법들이 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이렇게 묻혀지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여러가지 스킨부스터라는 이름에 다시 또 튀어나와서 다시 또 이런 시술들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 역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양한 성분들의 조합들로 사실은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피부 상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스킨부스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은요. 정말로 누구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 제품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런 구성을 효과가 있는 것들을 그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표면에 보통 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가 특정 성분만을 모아서 만드는 제품들이 요즘에 출시는 되고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컨셉은 그냥 전체적인 피부가 개선되게끔 만들어지는 성분이 다양한 조합을 구성되는 것이 보통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백에 좋게 만들어준다든지 콜라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피부 재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목적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한 목적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성분들을 확실하게 많이 넣어서 보통 제품화한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화장품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럼 이런 것들의 효과를 푸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가지 레이저 시술이나 우리가 고주파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피부 표면에 어느 정도의 홀을 만들죠. 그 다음에 MTS 같은 시술을 통해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홀을 만들어서 이러한 성분들이 좀 더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부스터들은요. 주사를 할 수 있는 주사제가 가능한 성분들이 있지만 화장품으로 등록된 대부분의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레이저 시술과 함께 섞어서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때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과 스킨부스터를 사용하는 게 차이가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화장품은 사실 제품이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분들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스킨부스터는 그러한 유효성분만을 주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피부에 잘 침도돼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실 매우 효율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 레이저라든지 이런 MTS 같은 시술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피부에 미세한 홀드를 만들고 잘 침투되게끔 하는 방법들이 시술들이 붙는 겁니다. 이런 밖에서 팔랐던 제품들이 더 안으로 침투가 잘 되고 타겟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의 피부에 영향을 주게끔 만들어주는 요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게끔 해주는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화장품과 스킨부스터는 사실 지금 등록된 거는 둘 다 화장품이지만 좀 더 유효성분에 포커싱을 많이 둔 것이 바로 스킨부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은 좀 누구나 그냥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킨부스터를 그냥 사가지고 발라도 되냐? 되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성분들을 발랐을 때는 단순하게 발랐을 때 피부 표면에 발라서 이것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되고 영향을 주게끔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운 성분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고함량 이런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단순하게 발라서 그걸로 끝낸다면 아깝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것들이 더 잘 침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혼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스킨부스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을 잡아주는 방법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 다양한 아미노산을 쓰죠. 이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조합들이 콜라겐도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수분 보습을 잡아주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성분들을 보통 넣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줄기 세포들을 또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줄기 세포들이 들어가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준다든지 콜라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원료들을 같이 좀 더 첨가해서 보통 맞는 것들이 스킨부스터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분명히 스킨부스터가 들어올 때는 외국에서는 분명히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주사가 가능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걸 바로 우리가 주사로 넣을 수 있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제품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대개 이런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 때문에 보통 수입을 할 때 화장품으로 등록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무슨 무슨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은 실제로 무슨 무슨 주사라고 이름들이 적혀있는 스킨부스터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주사를 하면 안 되는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죠. 물론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품에 등록이 된 성분들 그 자체는 외국에서는 이미 허가가 받은 제품이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시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정한 부작용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좀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병원에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무슨 주사 사실 이거는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띄우는 과정에서 사실 무슨 무슨 주사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소비자들이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건 아 주사를 맞아도 되는 그냥 주사구나 그런 주사를 맞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무슨 무슨 주사라고 하는 스킨부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게 가장 조금 문제입니다. 주사가 가능한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레스틸렛에 있는 비탈라이트 비탈라이트나 주비덤에 나와 있는 볼라이트 그리고 리주란에서 나와 있는 제품들 리주란 힐러라고 하는 제품들은 이런 주사가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또 PDLLA를 이용해서 뭐 레니스나나 주베룩 같은 이런 성분들이 주사가 직접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주사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콜라겐을 재생을 하거나 피부를 회복시켜 주거나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사가 직접 가능한 거고 이런 제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분명히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들이 여러 가지 수입 절차 과정과 이런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법령에는 화장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시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주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스킨 부스터를 활용할 때는 그래서 주사를 직접 들어 놓는 방법보다 보통 다양한 레이저와 함께끔 침투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끔 하고 그런 방법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주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시술을 해서 좀 더 이런 성분들이 잘 침투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게끔 만들어주게끔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들이 근거 없이 시술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는 제품들을 수입하고 여러 가지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생기게 된다. 법을 어겨야 된다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스킨 부스터를 활용해서 시술을 할 때 마치 주사를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사를 할 수 있는 제품과 주사를 하면 안 되는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주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하게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하면 안 되는 이러한 제품들을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만약에 시술을 받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